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하나 들었죠? 아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요 거의 두 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두 달이나 됐나요? 너무 빨리 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 합시다 우리 점지 젊은 보노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보노님 그동안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두 달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하고 다음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계속 제가 방금 박씨님이 나이를 얘기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시원한 게 찾아지고 좀 시원한 곳 찾으셨나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즘은 5월 말부터 더위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7월 좀 돼야 많이 덥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일찍 더워지니까 여름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그렇죠 지금 6월인데 예전 6월하고 또 차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네 거의 뭐 8월 초입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겁나요 바깥보다는 시원하니까 뭐 저희 한 4박 5일 녹음도 하고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럴 때는 우리 짐 싸들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로 갑시다 아 좋죠 정 교수님 고향 강원도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네 박씨님 네 네 오늘 이제 인트로 아 인트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팟캐스트 녹음 첫 문을 여셨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 어떻게 지냈을까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네 요즘 조기 침해 현상이 있습니다 아 조기 침해인가? 아 단기 침해 아 진짜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주 동안 뭐 했지? 생각이 거의 안 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제 역사에 묻힐 것 같아요 아 우리 6월 달에는 또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이제 녹음이 아마 올라가면 정상회담 끝나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잘 끝났으면 좋겠고 또 뭐 선거도 있고 예 선거도 잘 끝나서 됐으면 좋겠고 또 월드컵이 있잖아요 음 국가에 큰일이 많네요 예 예 역사적인 또 월드컵 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주 집중돼서 몰려 있는데 아 그러면 박씨님은 또 어떻게 싱가포르 안 가요? 역사 현장으로 역사 현장은 사실 뭐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딱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SNS로 네네 그럼요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빌보드 1위 아 BTS 네 빌보드 1위 이게 나중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진짜 역사에 우리 역사에 진짜 남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문화적인 어떤 충격을 주고 문화의 신 질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박씨님이 BTS에 많이 이제 몰입이 돼 있으셔가지고 BTS 항상 뭔가 새로 뜨기만 하면 그쪽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21세기의 화랑 너무 이게 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깨비가 나오면 도깨에 빠져 대장금 나오면 대장금에 빠져 케이팝의 뿌리로 가면 또 부여 오늘 하는 또 부여가 나와요 그렇게 부여가 되나요? 그럼요 부여에 또 제천문화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북을 치고 이렇게 제천문화를 들인 후에 또 이렇게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근데 BTS하고 그거하고 DNA DNA DNA가 있잖아요 DNA 왜 그러는데 제천문화를 안 해요 이제 제천문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노래만 부르는 것들 요즘엔 네 한번 이제 부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북부여 집중 조명을 해드렸는데 북부여와 함께 역사적으로 국호로 처음 등장한 대부여까지 말씀은 드렸었죠 오늘은 그 북부여 그리고 대부여를 제외한 또 다른 부여들에 관해서 저희가 녹음을 할 계획입니다 네 뭐 부여하면은 사실 좀 개괄적으로 한번 부여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사실 부여가 한 700년이다 한 75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부여를 또 이제 1000년 정도로 얘기를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서기 전 5세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494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로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뭐 두망루 국이라든지 또는 또 서양으로 간 부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뭉뚱그려서 뭐 한 뭐 1000년 부여 한 1000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볼 수 있죠 너무 기나? 볼 수 있죠 참 우리 보노 보노 미 아 보노 아 보노 보노 캐릭터 소환하셨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맞다 우리 참치자분들도 오랜만에 이제 보노님 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노님 많이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것처럼 말투가 이제 흡사 보노보노와 이제 유사해서 보노 MC로 저희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최근에 가장 이제 역사를 배웠을 테니까 최근 역사를 배웠을 테니까 아 그렇네요 부여를 어느 정도 배웠죠? 보노님은? 음 근데 사실 저도 부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부여가 굉장히 많은 부여가 있고 이제 뭐 백제도 나중에 이름을 부여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왕족도 부여씨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부여가 있는데 제가 배운 부여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음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부여에 대해서 부여가 무엇인지 음 간략하게 부여가 뭘까요? 사실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지도를 보면요 교과서에 나온 지도를 보면 그냥 부여 하나 나오잖아요 또는 뭐 또 다른 책들을 보면 부여 옆에 동부여 정도 거기서 한 두 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북부여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 북부여를 제외한 부여가 제가 생각하는 뭐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여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왜곡됐다고 할 거예요 숨겨졌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오사카를 갔다 와서 거기서도 책을 하나 샀거든요 역사 책을 하나 샀는데 부여가 없어요 부여 설명 자체가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부여 자체가 없고 고구려를 설명할 때 지도 고구려 지도 위에 부여라고 조그맣게 나오고 그 부여를 고구려가 복속했다 동부여를 복속했다 뭐 이런 어떤 화살표만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부여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 자체가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동북공정을 얘기할 때 부여도 이제 뭐 소수민 쪽의 무슨 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부여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조금만 지나면 중국의 어떤 역사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사를 다루고 있죠 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백제도 부여에서 나왔고 고구려도 부여에서 나왔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발해에도 중국 문헌에서는 부여의 별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여가 그쪽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넘어가고 백제 넘어가고 최근에 뭐 백제까지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서의 부족도 있지만 다양한 부여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그 시기와 장소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지속된 그 연대가 다 달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 일단은 부여사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인데 이게 너무나도 얽혀 있어요 부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좀 소상히 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학계에서도 북부여와 동부여, 부여 이 자체를 거의 구분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물론 환당고기에 나오는 북부여기가 많이 우리가 거론하게 될 건데 중국 사서들에 나오는 부여를 대부분 조각조각 나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런데 이제 북부여기를 읽어보면은 그 조각조각 난 그 퍼즐을 맞추는 대합을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환당고기 내에 있는 북부여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네 하나 더 있죠 보계거사 범장선생께서 북부여기도 지으셨지만 또 가서범 부여기 이 가서범 부여기가 바로 동부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동부여의 역사를 거치면서 또 이제 갈라져나간 다른 부여들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부여들이 어떻게 이제 계곡이 됐고 어떻게 멸망을 했고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북부여기와 가서범 부여기는 부여사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제1의 사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준비해 왔는지 자 시작해 볼까요 사실 뭐 뭐예요 준비 안 해온 것 같아 부여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 문헌이라든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뭐 똑같지만 부여삼한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여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부여삼한실이라고 되어 있고 부여에 관한 것은 뭐 교과서 기술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부여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은 뭐 논형이라든지 후한서 또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곳에 이제 부여에 관해서 조금씩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사기에 이제 최초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삼하천 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연이 연나라가 북쪽으로 오한과 부여와 인접했다 라고 해서 이제 연나라가 있는 그 시절에 이제 부여와 인접했다라고 해서 부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세기 뭐 서기 전 2세기 3세기 이전에 부여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연도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고 끝나는 부여가 멸망하는 것은 어 494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이제 그런 거의 연도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부여 사람들은 어떠냐 라고 했을 때 후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하고 어 한 나라가 조금 이렇게 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구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다면 부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뭐 체격이 크고 성질이 굳세고 용감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둑질이나 노략질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굉장히 부여를 이제 좋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여는 또 백이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2014년에 상투를 튼 부여의 어떤 금동 얼굴 모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부여의 상이다 금동 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 아 부여도 상투를 텄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뭐 문헌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상투를 텄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부여도 원래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네 그리고 뭐 부여의 통치 조직이 있었죠 당군조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가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여러 가가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당군조선 때는 오가의 수장이 뛰어나거나 덕망이 있으면은 당군의 역할을 하기도 했죠 지휘를 이제 이어받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오가의 제도라는 것이 부여에도 이제 이어졌고 이런 여러 가들은 실제로는 이제 구강 아래 최고 기족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왕비가 그 가에서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장 강력하다 이런 이제 가는 고추가라고 또 별도로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뭐 오가 제도라든지 그리고 고추가라는 이런 이제 통치 조직이나 신분 제도는 고구려에까지도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노님 부여가 중국 사서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소개 좀 시켜줄래요 이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부여는 이제 산해경에서는 불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일주서라는 책에는 부루 그리고 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여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논어 주소에는 부유 등의 이름으로 표기가 됩니다 실제로 영어 표기로 보면은 F-U-Y-U? 푸유 뭐 이렇게 또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 영어 표기법이 P와 B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부여하면 비읍으로 해야 될 거겠죠? 비읍이라네 A, B, C 할 때 이거 B로 해야 되는데 근데 P로 하면은 전혀 다른 발음이 되잖아요 이게 또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바꾼 것들이 꽤 많아요 대구 같으면 D자를 써야 대구라는 발음이 제대로 나오는데 보면은 옛날에 보면 T자를 써놔요 태구가 돼버렸대요 그런 지금 박씨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뭐 좀 이따가 말씀 드릴 테지만은 저 유럽 쪽에서는 당군을 또 탕군이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T자로 써놔서래요 우리나라의 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수정대왕이 보면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이거 기껏 문자를 제대로 만들어줬더니 외국어 표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참 기가 차리 노릇이죠 이것도 하나의 식민지 유산 중에 하나인데 참 오래갑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부여를 부여가 어디서 왔냐 그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부여가 이제 불에서 나왔다 불은 이제 광명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호에 보면은 광명을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또 벌 뭐 평원 이런 걸 뜻한다라는 걸 또 학계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이다라고 해서 뭐 설아벌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 하면은 중국 사서에서 오면은 높은 산이 없고 넓은 들판이 많다 대부분 나라가 대부분 이제 들판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석도 할 거예요 실적으로 이제 중국의 심양 박물관을 가게 되면은 유령성 박물관이죠 유령성 박물관 가면은 유수 노아심 그쪽에서 이제 부역의 유물이 잔뜩 발견돼가지고 그거 일부가 유령성 박물관에 전신돼 있어요 철검이라든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많은 것이 발견됐는데 아마 그 일부만 그렇게 전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길림시에서도 부여 유물이 많이 발견됐는데 아마 그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 저도 발견됐다고 하는 모아산 유적 가봤는데 그냥 발굴하고 대충 처리한 그 흔적만 있어요 가보면은 그 표지석하고 거기 이제 주민하고도 얘기 나눠봤는데 뭐 자기 아들도 거기서 뭐 금제 유물을 발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하고 그 밭을 읽다 보면은 부여의 유물들을 많이 동네 사람들이 발굴해가지고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그 유령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부여에 관해서 어떤 설명을 해놨냐면 부여는 건국 이후 곧바로 한나라의 신화가 되어 속국의 예를 지켰으며 한나라와 친밀한 신화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무슨 제후국처럼 신화국처럼 이제 부여를 설명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북부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당군조선을 계승하고 또 거기서 다양한 부여가 뻗어다녀갖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냥 한 뭐 제후국 정도 신화국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중국적 기록이 또 있죠 네 일단은 그 후한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항상 미리 옥갑을 만들어서 현도군에 보내었다가 임금이 죽으면 부여의 임금이 죽으면 이것을 가져다 장사 지냈다 이제 핵심적인 문구가 그런데요 한나라에서 옥갑이라고 하는 옥으로 된 그 갑옷을 준비를 해가지고 장례에 필요한 그 갑옷을 준비를 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부여 임금이 죽으면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옥갑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옥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옥갑은 옥편의 귀퉁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철사 모양의 금실을 꿰어먹는다고 하는데 이 옥갑에 들어가는 옥편이 2,498매 내외가 되고 이 금실이 금실이 1,100g이나 되어서 이 옥갑의 총 길이가 1.88m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갑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옥갑을 만들어서 부여의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걸 제공을 한다는 거죠 한나라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라의 어떤 제호국이나 신화국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받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부여를 한나라가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서에 보면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나오는데요 북맥과 연나라 사람이 와서 날래고 용맹한 기병으로 한나라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한나라가 세워질 때인데 북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연도로 봤을 때는 부여라는 것이죠 북부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부여를 갖다가 지금 학계에서도 예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족 맥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북방 유목민을 갖다가 맥이라고 하는데 부여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한나라를 도왔다라고 하는 어떤 도와주는 어떤 관계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약 BC 206년경의 북부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라면 해모수 당군께서 계실 당시죠 그래서 해모수 당군께서 연나라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유방을 돕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항구조 유방이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항우를 제치고 그 나라를 개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의 개국 공신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장량 한신 소화 신하들의 그런 공로가 컸다 그리고 유방은 항우와 다르게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천자국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또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국으로서 북부여가 있었고 그 북부여의 실제 천자였던 그 해모수 당군의 도움, 허락, 그 재가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만 보피를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천자국의 역할도 우리가 이제 재조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해모수 당군이 항우를 선택했다면 완전히 다른 역사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이제 뭐 부여가 뒤로 가면은 이제 약해진 부여의 모습 선비족에게도 당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로 이때 부여의 어떤 그 초기에는 바로 이 한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부여를 섬기는 그런 어떤 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부여가 여기서 이제 최강국이었다 북부여겠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다면은 중국 사회사회에서 보면은 부여가 북위 중에서 가장 강성해가지고 일찍 침략당해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그런 식의 기록을 남기거든요 중국 측에서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는 부여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아마 그 힘을 빌어가지고 유방이 그 힘을 빌어서 한나라를 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여의 위치를 지금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이제 송화강하고 눈강 그러니까 백두선에서 북류한 그 송화강하고 대흥알령 산맥에서 남류한 그 눈강이 만나서 하얼빈 앞으로 이제 그 지나가거든요 그 강이 그래서 저기 흥룡관과 만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여의 중심지를 지금의 길림시 길림성 길림시에서 하얼빈 위쪽으로 하는 그 드넓은 지역을 이제 중심지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 지도를 보게 되면은 길림성인가 윤형성인가 거기에 보면 부여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물론 그 지명은 후대에 옮겨가긴 했지만은 거의 뭐 그 근처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사서에서 나오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아마 요화 그러니까 서요화 시라무랜강 동북쪽 그 일대까지 부여의 영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중국 사서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위치는 고구려라든가 부여의 위치는 후대의 관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동된 그 위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여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다 그래서 그 무기라고 하는 병기들은 활 화살 칼 창 등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물도 봤지만 부여의 철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크고 씩씩하고 용맹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때 부여가 굉장히 큰 어떤 군사 강국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군조선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보통 일반인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상투 틀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그 전통이 결국 고구려라든가 부여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북방 민족들도 그렇고 고구려 부여도 그렇고 노비가 아닌 이상은 전쟁 나면 나가서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집에 당연히 갑옷과 무기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적은 군사 가지고도 중국에서 침력해 들어오면 단결해서 강력한 전투력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용맹함이 이제 그런 평상시에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뭐 간단하게 이런 부여의 어떤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낭랑을 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낭랑이라고 하면 이때는 한사군의 낭랑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기록을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 1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후한의 안재 영초 5년에 이르러 부여왕이 부여왕 어디는 시이라고 하는데 부여왕이 드디어 보병과 기병 7천에서 8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낭랑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서 사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 위에 부여가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 위에 부여가 있는데 이 부여가 낭랑을 치려고 하면은 고구려한테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강단에서 얘기하는 낭랑이 이제 대동강이나 평양에 있다라고 하면 고구려 밑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비켜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낭랑을 칠 테니까 고구려한테 비켜달라 우리가 잠시 지나가서 낭랑을 치겠다 이게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부여와 낭랑은 어떻게 보면 경계가 이렇게 있었다 영토의 어떤 경계선에 이 낭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있으니까 낭랑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이 어떤 것만 보더라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주류사학은 그걸 간단하게 해결을 해요 간단하게요? 네 여기서 부여는 고구려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혹은 백제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부여의 별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데서만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제 가동시키네요 그러니까 이 낭랑군이 평양 황해도 이 지역에 있었다는 대못을 신주 따안지 모시듯이 딱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본체예요 그 본체를 위해서 다른 기록이 잘못 기록됐다고 우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은 또 그게 또 잘못됐다고 우기죠 이 사람들은 진짜 편리한 사람들이에요 땅뜨는 재주가 있지만 낭랑군은 절대 땅을 뜨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몇 가지 먼저 부여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이제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몇 가지 부여죠 7, 8가지 부여를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번호님은 규원사화는 읽어봤어요? 아니요 못 읽어봤어요 이런 지금 상황극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단군 왕검하기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4명의 이름이 그렇죠 규원사화에 나와요 환당고기는 안 나오는데 규원사화에 나오거든요 규원사화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원사화가 물론 환당고기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 틀은 뭐 우리 전통 선가사서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역사를 기술한 사람이 자기의 역사관에 따라서 정리 편집했기 때문에 그럼 뭐 그정게 차이나는 걸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뭐 저게 옳고 저게 그러다 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여의 역사 과장 어떻게 되나요? 부여의 역사 제인님 대신 하겠어요? 그렇지 왜 오늘 많이 좀 아니 많이 밀어줄라고 했던 걸로 왜 이렇게 빼요? 많이 밀어주지 말아요 밀어줘요 종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의 내 아들이 교환사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 부소, 부우, 부여 오늘은 또 부여 다른 부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여의 첫머리 바로 당군왕검의 막내 아들 이분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군왕검께서 이제 군사도 주시고 뭐 용병을 좀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웅적인 기계도 있으시고 해서 그분의 역량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게 됩니다 결국 국사적으로 국호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은 바로 대부여죠 이 대부여는 당군조선 시절에 바로 사망조 시절에 원래 그 사만의 시대였고 삼조선의 시대를 이제 거친 당군조선이 국호를 대부여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여 전까지만 당군조선의 기간으로 생각을 해서 일부 사서에서는 당군왕검의 수명을 1908세로 기록을 하는데 그거는 이왕조까지의 기간이고요 사실 사망조의 대부여까지가 완전한 당군조선의 지속기간인데 대부여는 장단경 하사다를 중심으로 해서 44세 구물당군에서 마지막 47세 고열과 당군까지 약 188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고열과 당군 때 멸망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북부여가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부여라는 것은 해모수께서 사실은 다른 곳에 기두를 하셨어요 웅심산 지금의 설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응을 하셨는데 오가위 무리들이 이제 공화정 체제로 계속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나라에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을 철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해모수께서 이 북부여를 당군조선을 계승을 해서 이 북부여를 이어나가게 되십니다 근데 북부여에서 아주 나라에서 큰 결정타를 맞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무제가 우거정권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침략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위만의 손자인 우거정권을 무너뜨리고는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뭐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었어요 싸워서 이긴 건 아니고 싸우다가 승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심리전을 쓰게 되죠 위만 정권 내에 신하들을 포섭을 해서 결국에는 이간책으로 우거정권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거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더 동적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북부여를 멸망시키려고 자신감 있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제 쳐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구국의 영웅이자 그리고 북부여의 단군이자 또한 동부여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배경에 계신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때 이제 원래 북부여의 단군은 이제 사세고우루 단군이었잖아요 근데 심성이 유학하고 그리고 싸우지 못하고 도중에 병사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거 이때는 아직 북부여 단군이 아니셨죠 이 고두마칸이 이때 의병을 일으켜서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구하고 나서 졸본에서 나라를 열었다라고 해서 이제 졸본부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아마 그러면 BC 108년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무제가 우거정권으로 쳐들어온 때는 BC 109년 그리고 바로 1년 뒤죠 1년 뒤에 이 고두마칸이라는 분이 졸본에서 나라를 여십니다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하고 스스로를 동명왕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털을 잡으시고 세력을 규합을 하신 거죠 세력을 규합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병을 일으키셔서 한무제의 진입을 막아내고 어떻게 보면 북부여를 또 수호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동명왕이라고 하면 고주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일단은 영계소문에 그 아들이 연남산의 묘지명이나 그리고 조선시대죠 김철령 김철령의 부를 보면은 동명이라는 인물과 주몽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동명이라는 분이 어디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수도를 이제 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동명도 등장하고 주몽도 등장하는데 둘을 다른 인물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명왕이라고 하면은 고주몽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이 고주몽 이전에 또 다른 동명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두막한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여러 방면으로 부여사에 굉장히 깊이 개입을 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또 새로운 부여가 방금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고두막한이 세우신 졸본부여입니다 졸본부여인데 이 졸본부여를 이제 세우시고 세력을 규합하시고 또 의병을 일으키셔서 북부여를 막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졸본부여에서 동명왕으로 22년간 재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본부여라고도 하지만 또 동명부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두막한의 나라죠 거기에서 22년간 재위를 하시고 아까 이제 박신님이 말씀하셨는데 4세 북부여의 4세 고우루 당군이 굉장히 심약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를 막아내고 나서 사실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우루 당군에게 이제 물러나라 북부여를 내가 이제 계승을 하겠다 내가 천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심적 고통으로 이제 다가왔던 듯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붕어를 하시고 그 아우인 해부루가 북부여의 중심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해부루가 있을 때는 군대를 이제 보내시죠 점점 강도를 높이십니다 군대를 보내셔서 이제 내려와라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해부루는 아 고두막한에게 이 북부여를 이제 바쳐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는 다른 땅으로 그러니까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서본 땅 그쪽에서 이제 나라를 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부여라는 나라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두막한께서 바로 오세 북부여의 오세당군으로 직위를 하시게 되고 그때부터는 한 27년간 재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졸본부여에서는 22년간 재위를 하시고 북부여에서는 27년간 한 49년간 왕으로서 계셨지만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분은 한 번세를 막아내기도 했지만 북부여의 단군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해부루가 동쪽으로 떠난 까닭은 바로 이 고두막한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또 영웅적인 이 인물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북부여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고두막한을 등장시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역사의 인물이 바로 이 고두막한인데 이 고두막한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여의 역사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뭐 상국유사라든지 상국사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책들에 보면 이 고두막한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된 그런 어떤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북부여기에서 고두막한께서 바로 그 한무제의 한무제와의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 북부여를 구해내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동부여가 나가게 된 과정까지의 이 고두막한의 등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북부여기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이제 여러 역할을 했던 고두막한이 어떻게 해서 이제 역사책에는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던 거죠? 뭐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역사 기술 자체가 중국의 사사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무제 때의 당대의 일을 그 당시에 역사를 기술했던 사마천 사마천은 4기에 이 한무제가 대패하게 된 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지 않죠 당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 위주의 그런 이제 역사 기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음에도 철저히 삭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뭐 강단사학은 뭐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뭐 고두막한이라는 인물 자체를 저희가 뭐 들어보지조차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뭐 사실 뭐 동명왕이라고 했는데 동명왕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동명왕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동명왕이 주몽이 뒤에 나오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동명왕이 되어버리는 어떤 상황? 어떤 뭐 그런 어떤 신화 이야기가 합쳐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 뭐 고주몽 하면은 동명왕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주몽도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동명성왕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명왕이 아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동명왕은 그냥 고주몽이다 딱 그렇게만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이제 동명왕이라고 먼저 지칭을 하시고 나라를 여신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결국 뭐 고두막한의 그런 위협으로 북부여의 해부르께서 동쪽 땅으로 건너가시게 되는데 가서번 땅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서번이 굉장히 이제 기름져서 오곡이 잘 자라고 도읍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해부르가 동쪽으로 건너가서 동부여를 건국하게 되는 과정은 저희가 항상 삼중사서를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당고기 그런데 이 삼중사서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북부여의 제상, 국상이라고도 하는데 아람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상 아람불이 주청을 올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일전에, 이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인데 일전에 천신이 나에게 강림하여 이르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곳에 건국해하려 하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피하라 동해 가해의 가서번이란 곳이 있으니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에 얄맞으니 도읍할 만하다 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북부여조, 동부여조에서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은 뒤에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이렇게 북부여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 동부여조에는 북부여의 왕인 해부르의 대신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말했다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울 터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가도록 하라 동해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 왕도를 세울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제상 아람불이 등장을 하고 제상 아람불이 해부르 왕에게 말씀을 올리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왔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가서번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환당국이 그 북부여기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거죠 환당국이의 북부여기는 그 인물이 누군지 그러니까 아람불에게 와서 도불 옹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삼국사기에서는 천신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람불이 삼국유사에서는 상재 또는 천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고두막한이시죠 환당국에 보면은 가보년이죠 제위 34년 가보년 10월에 동명국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어 나는 천재 아들이다 내가 장차 여기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한 해부로가 있을 때는 또한 고두막한이 군대를 보내어 계속 위협을 했다 그래서 이때 국사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도읍할 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청을 올리죠 막연하게 그냥 상재 천신 천재 이렇게 이제 묘사되었던 인물이 환당국이를 통해서 아 고두막하니 결국에는 그 압박을 가했구나 뒤에서 위협을 가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기술을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어떤 전쟁에 지거나 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데 기술은 해야 되겠고 라고 할 때 뭐냐면은 꿈에서 이런 걸 봤다라든지 또는 침략을 당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 궁궐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짐승이 들어온 것을 역사에 그렇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뭐냐면 뭐 바깥에서 뭔가 침범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동물이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이거 꿈에서 본 거다 천신이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상제, 천재, 천신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환당국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인물이 나와서 내가 천재지자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여기에 도업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떠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때 북부여는 왕실만은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애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왕실을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보존시켜 줄 테니까 너희는 이주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불의 봉작을 낮추었다 그래서 제후로 삼아서 차릉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동부여가 나온 거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동부여의 어떤 역사의 시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쾌하죠 그렇죠 뭐 해불우께서 어떻게 피난을 가시게 됐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도 이 삼중사서가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뒤에 그 손길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환당국이가 밝히고 있는데 가서번 땅을 중심으로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동부여라고도 하지만 가서범부여라고도 합니다 졸범부여를 동명부여라고도 하듯이 동부여는 또 가서범부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부여는 이제 아람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명재상이라고 봐요 그런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합한 곳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환당국이 가서범부여기에 보면 아람불에게 명하여서 BC 84년에 가난한 구휘를 베풀고 원근의 유민들을 불러 위로하고 굶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였다 밭을 나눠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나라가 다시 이렇게 부유해지고 백성들이 번성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여도 이주를 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렇게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정춘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임금을 찬양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쫓겨나긴 했지만 동부여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비옥한 영토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시 부유해졌다? 다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부여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금화대소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 해부를 이어서 금화가 이제 즉위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대소가 즉위를 하는데 이 금화대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고주몽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주몽과 항상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고주몽이 이 차릉 땅에서 태어났어요 가서번 땅 그러니까 동부여에서 나고 자란 거죠 나고 자랐는데 뭐 고주몽이 뭐 북부여에서 왔다 뭐 동부여에서 왔다 뭐 삼국사기도 다른 기술을 하고 있지만 한당국에서는 고주몽이 차릉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해모수의 혈통이라는 점 그것까지도 굉장히 상세히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부로 부여왕 해부로가 이제 늙어가서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금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금화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한번 누가 얘기를 해 주실까요? 금화의 탄생 금화의 탄생 한 정교수님이 나와주시죠 금화 내가 안 나왔어 금화같이 생기셨네요 디스 디스 우리 오늘 박신님이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쵸?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금화는 왜 금화인지는 다들 알죠? 아 그건 압니다 금색 개구리 그쵸? 자anja 뭐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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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